자 농수산품질관리 법능상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조사점검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사점검을 했는데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욕구로 해당되어 조사점검 주기가 단추고 할 때가 있고 연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거냐 이거죠 그래서 1번 법령은 법령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1권 우리 책의 76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이 6페이지를 보면 법률보다도 시행령 25조에 있습니다 76페이지를 이 책을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시행령에 있거든요 법 76조에 원래 76페이지 인데요 법은 76조입니다 이걸 시행령의 25조 거든요 조사점검의 주기를 보면은 금방 핸 그대로입니다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축도 필요하고 연장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거 필요 없고 단축할 때 두가지만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5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5점이 이렇게 딱 놓았어요 5점이 그러면은 지금 척주를 빼더라도 이렇게 지금 5점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5점은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한 문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21번 그러면은 조사 점검의 주기 단축 이렇게 단축통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1 아 어 생산 가공시설 어 지정해역 어 지정해역 어 주변 어 조사 더 이렇게 남고 어 들어가기입니다 지정해 이건 중요하단 말이야 지정해역에는 5점은 가공시설 등을 가공시설 등을 등록해야 된다 등록 후 사후관리로 국가에서 국가에서 조사 등 한다 하는 조사 등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서론은 들어갔습니다 2번 단축 이제 그거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축 근거법 법은 몰라도 여기는 법은 없었잖아 그죠 76조 시행용 25조 굉장히 어렵게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축이 필요할 때 그 저 일정요건을 두 가지 적으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1번 2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고 나서 3번 연장은 이렇게 입니다 연장은 1번 밑에다 1번 적고 어 뭐 천재지변 천재지변 등 또 전쟁 등에 있으면은 또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가능 이렇게 이제 적고요 문제 단축을 적어야죠 단축을 적으면은 위생관리 기준에 맞추거나 예 위생관리 기준에 맞추거나 위생관리 위생관리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위생관리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위해요소 충전관리 위생관리 기준 기준에 기준을 이행 위해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지금 위차를 적을 수 있겠냐기 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저도 봐가지고 아까 전에 그 18번인가 하나 아래까래 하고 이 문제도 저도 솔직히 아 이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듣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지금 외국의 그 저 협약 외국의 협약 그리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 상대국 요구 여기까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라고 내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 지정의역에 관계되는 것은 위해요소 69조 70조에 관계되기 때문에 아 그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 법조항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법조항 그대로 냈거든요 점검 주기를 외국의 협약에 고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 요청할 경우에는 반영해가지고 단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단축하든지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또 본 강의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술행이니까 이런 행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되게 못 쓰죠 그런데 교수들은 달아 봅니다 교수들은 달아 보니까 정성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밀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 시간에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수산 가공품에 대한 검사 기준은요 기준 또는 방법은 뭡니까 일단 서류 검사하고 그 다음에 간능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를 합니다 이걸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정밀검사 뭐냐 이거죠 그런데 정밀검사 필요한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건 중 검사 신청인 또는 외국 요구 기준으로 분석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외국 요구 기준에 따라 수출된 수산물 가공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정밀검사 한다는 거죠 그 외에 한 가지를 적어라야 돼요 한 가지만 적으면 된대요 왜 요구만 하나도 적습니다 서로에서 간능, 간능에서 정밀입니다 간능 검사를 해보니까 간능 검사를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정밀검사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이 내용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뭐냐면 간능 검사 결과 이렇게 되거든요 간능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수산 가공품 이게 이 답이었어요 근데 이 답대로 우리가 연습 안 해가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제가 같이 이렇게 합니다 간능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왜 수산물, 수산 가공품 이렇게 적겠죠 그럼 이걸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적어야 되냐 이거죠 이걸 5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렇게 하면은 먼저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정밀검사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그럼 알아둘 거 아닙니까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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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검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검사 약품 등으로 약품 등으로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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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이렇게 적어놨고 2번 요건 1번 2번 지금 3번인데 1번 2번은 시간이 없으면 이거 적어야 되는 거에요 검사신청인이 외국인 요구 검사신청인 그리고 분석증명서 하나 적었죠 알려줬고 외국 요구 기준 외국 요구 기준의 수출에 어떻게 그걸 적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거잖아 그죠 이것저것 였는 겁니다 3 간등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경우 라고 적으면 되죠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못 적습니다 결국은 단순하게 탈락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요것도 생각 안 나는데 요것만 달랑 적습니다 22번 문제 22번 답 답 답만 달랑 적어요 과연 우리가 이 내용을 암기해 가지고 100% 책대로 되어 있는 고시대로 되어 있는 걸 적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꾸 적으면서 말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게 2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도 제가 아리까리한 문제였습니다 24번은 비살곤 냉동식품 제조 저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비살곤 냉동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2차 말고 두 번째 책에 보면은 238페이지라든지 그리고 360페이지를 제가 인용을 해 봅니다 비살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360페이지를 볼게요 먼저 그러면은 냉동식품을 해 봤는데 냉동식품이잖아요 그러면은 비살곤인가 살곤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면 가열하지 않고 섭취 가열하고 섭취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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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조 공정에서는 하지 마라 했으니까 중심부 온도가 그 중심부 온도 있잖아요 중심부 온도 63도씨 이상에서 30분 가열한다 이게 지금 살곤 대상이었거든요 살곤세품은 우리는 이걸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적을 거냐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냉동식품에 냉동식품 어루머리라든지 어루머리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을 적으면 아까 말대로 소론볼론 결론적으로 적지만 이 답적으로 볼 때 이제 답으로만 들어갑니다 이제 중심 답으로 들어갈 때 원료 등의 요건 이거를 좀 봅니다 원료 등의 요건 요건은 뭐냐 이거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1.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위생적 처리 2번 그 다음에 절단시 내장 아가미 내장이라든지 아가미 같은 것은 아가미 등 절단시 제거해야 된다 절단시 제거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3번 식품 첨가물은 첨가물은 사용하면 안 된다 첨가물 등 다른 물질 을 사용 사용 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지금 안아야 한다 이게 지금 답인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23번도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른 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는 답을 못 적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다음에 이걸 보완할 겁니다 몇 문제는 보완할 겁니다 하는데 이런 고민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거는 더 이상 해가지고는 저도 머리가 터지는 상황이고 한 두세 문제는 다음에 추가로 봉강의 할 때까지 제가 보강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23번 24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서술형에서 어렵다면 결국은 담닥식 1에서 20번 문제에서 가능하면은 35점 이상을 무조건 받으려고 도록 하시고 이 21에서 30분까지 서술형에서 연습 문제 이상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적는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합격합니다 합격하더라도 많은 점수가 아니고 60 이상이면 되니까 한 61점 2점 61.2점이면 밑에 60점으로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 후두룩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24번 24번 한 문제만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가열살군을 꺾는 통조림식품에 급속 냉각하는 주된 이유 세 가지만 적어라 자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금 1차 수화고품질관리와 수산일반이 묵혀있는 1차 체계 247과 248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자 물어보는 것은 일단 주된 이유 세 가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내가 자신 있는 것은 두 페이지 적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페이지든 세 페이지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못 적으면 바로 옆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 볼게요 문 24 통조림 식품 그리고 급속냉각 이유 이렇게 그러면 1번 자 여기 하나 떼었죠 이것도 떼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1 뭐 이래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통조림 가정 통조림 탄생가정 통조림 배낮고 통조림 공정 가정 이렇게 만들어 적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수산물 생질상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가 심하다 부패가 심하다 심하여 부패가 쉽게 이루어져 이를 장기 보관 장기 보관 후대 등 후대 후대 등 펜리를 위하여 펜리 위하여 프랑스에서 펜리를 위하여 탄생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요 한 칸 또 떼옵니다 여기서 하나 떼웠습니다 2번 연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통조림 공정 가정 공정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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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군 냉각 그럼 검사 등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살징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딱딱 떼웠습니다 그 다음 3번 급속 냉각 이후 1번 탈기밀봉 살군 살군 살군은 고온도 고온도 세군 보톨리누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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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스군을 120도에서 약 3분 간 가열 살군 하는 것이다 살군 하는 것 이렇게 적습니다 2번 고열된 통조림을 급속 냉각 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기업 제품의 고온에서 조온으로 보존 보존 보호 보호하는 것 2번 ㄹ 어 온도 다 높으면 높으면 고온도 고온도 고온도에서 발생하는 고온성 고온성 세군의 고온성 세군의 고온성 생성 방지 그다음에 고온성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스크류바이트 형상등 방지 계속 고온시 통조림 간의 팽창 등 방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 2 자 1번 2번 3번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유를 했는데 이유를 다시 만일에 그 한다면 사본으로 해도 되죠 이유를 그죠 그러고 나서 오 번에 오 번에 뭡니까 관련성 이렇게 읽고 싶으면 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십사 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십오 번은 자금률에 대한 그건데.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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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